오늘 듣고 들방송 이정훈 목사님께서 라면 먹방을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출근 전에 라면을 좀 먹어볼까 그래서 라면을 끓였는데요. 이정훈 목사님께서 끓이신 라면이 더 맛있어 보여요. 저는 오늘 라면은 묵파맛 아, 공개해도 되나요? 묵파맛 라면으로. 라면은 양은 냄비가 최고이지요. 그리고 오늘 후식으로는 천두복숭아 그리고 제가 비타민C 아, 맛있지 않아요. 단무지랑 그 다음에 고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면 먹방이라. 사실은 제가 라면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정훈 목사님께서 너무 라면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전 한번 해볼까요? 라면으로. 카드 넣고 제가 버섯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 계란 넣었구요.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제가 라면은 요즘엔 입맛이 좀 변해서 라면을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면치기를 해야 된다는데 면치기를 잘 못해요. 라면은 면치기를 해야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정훈 목사님이 약올리면서 먹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자, 드셔보세요. 단무지도 아무래도 오늘은 라면은 하나를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버섯도 같이. 오늘 제가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각자가 좋아하는 라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안 땡땡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도 오늘 부산을 가야되서 아침에 조금 멀 먹고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보았어요. 이거는 아사기 고추 오늘은 라면을 한 개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라면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도 한입. 여러분 비타민C 이렇게 해야되나? 저는 매운 고추를 못 먹어요. 그래서 아사기 고추, 오이 고추 이런 거 먹어요. 오늘은 좀 든든하게 먹는 것 같아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이 너무 맛있게 먹어요. 저는 계속âte게 먹어서 빠르게 먹으면 좋겠어요. 넌 푹, 오이 고추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자막을 먹으면 좋겠죠? 조금 더 찰싱한 것 같아요. 아직도 한입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 맛은 없죠? 이 asse 비례들의 후보비지 музы는 없죠. 단무지 제가 먹방은 처음 찍어보는데 쑥스러워요? 여러분들 한입 단무지도 하나 안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는 금방 먹긴 하네요 입맛이 변해서 라면을 잘 안먹는데 어찌나 우리 이정후 목사님이 맛있게 드시던지 저도 이렇게 도전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고추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복숭아 음 끝에 매워요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그럴때도 좀 달달한거 먹어야지 음 달달한거를 하나 먹겠습니다. 음 상큼하고 맛있어요 복숭아 복숭아를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더라구요 짠해서 예쁘게 먹어야되나? 으흐흐흐 으흐흐 전두복숭아 3개 마저 먹을건데요 2개는 나중에 방송 마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